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해본 뜬 뉴스들 정리하는 시간이죠.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사이에 조현병이 계속 검색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희생을 당해서 더 지금 관심사죠? 네.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김모 경위가 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통했다가 조현병 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려 사망했습니다. 김모 경위와 함께 있던 오모 경위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1년 말다툼 끝에 환경미험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 조현병을 앓으면서 수차례 난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조현병 관련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 폐쇄병동에서 조현병 환자 B씨가 달아났다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B씨는 병원 관리자들이 출입문을 잠시 열어놓은 사이 사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또한 2011년 병원에서 다른 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치료 감호를 받다 지난해 9월 광주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또 조현병이야? 이런 반응이잖아요. 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을 겪는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두엽의 문제가 있어서 분노 조절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조현병 환자 모두가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연간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약 20만 건에 이르는데 청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과 같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를 이해한 범죄율은 0.04%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매번 이런 내용을 방송에 드립니다마는 참 자꾸 오해의 소리가 생겨서 안타까워요. 그런 문제는. 또 다음 소식은요. 동굴에 갇혀 있던 태국 소년들 기억하시죠? 12명에 코치 1명 이렇게 총 13명이었는데 4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주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고립된 지 16일째인 어제 외국인 다이버 13명과 태국인 다이버 5명을 동원해 태국 구조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였는데요. 13살 몽콜 붐비엠 군이 가장 먼저 구조된 뒤 추가로 3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태국 내무부 장관은 구출된 4명 모두 몸 상태가 좋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는데 현지 언론은 앞서 구출된 4명 중 1명이 코치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태국 당국은 구출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아서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남아있는 9명은 언제 구조되는 겁니까?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두 번째 2차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지휘자는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며 오늘 구조작업은 어제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은 구조작업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로 산소 공급을 꼽고 있습니다. 폭우로 동굴 내 수위가 올라가면서 산소량이 많지 않아서 동굴 안에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동굴 안에 산소 포화도가 21%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인 숨쉬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계 구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높은데 미국 테슬라에서는 소년들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밝혔습니다. 너도 나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여기로 다들 달려가신 전문가들도 참 고맙고 빨리 9명 무사히 구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여왕 불개미 인천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개미 수십 마리가 또 나와서 문제입니다. 주말 동안 전문가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여왕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인천항을 조사한 결과 70마리 정도의 일개미를 더 찾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7월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최초 발견 지점에서 나온 여왕 개미 한 마리, 또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에다가 최초 발견 지점에서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온 일개미 120마리까지 총 776마리입니다. 네. 어떤 언론은 붉은 불개미의 침공 이런 제목도 썼더라고요. 사실 물리면 쇼크가 발생되고 호흡마비가 있기 때문에 살인개미라고 불려서요.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초 발견 지점 군체에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왕 개미가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낳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봄에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결혼비행까지 성공해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발견지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개미의 생태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개미는 여왕 개미가 여왕 개미만 알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 개미가 번식 가능해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 그만큼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일단은 질에 겁먹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좀 찾아봐야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뜬 뉴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였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니다.